새 눈빛이 어휴 어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굿모닝 해보려고 우와 문호 제 새끼 아침부터 왜 남의 집에서 설쳐 제가 오늘 보러 별채방에 새들 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니 사람이 이래 많은데 또 사람을 받아요 아니 좀 집이 적적하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아니 다들 생활비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 많으면 좋지 이 사람 사는데 북적거리는 것만큼 사람 냄새라는 게 또 있어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문제죠 우리 종범이가 물을 엄청 아껴 쓰거든요 뭐야 더 잘됐다 야 뭐 이거 씻어봐도 때깔도 안 바뀔텐데 근데 좀 섭섭하네요 저희 들어올 때는 칼같이 반대하시더니 맞아 그때 여우리 막 쫓아내려고 그랬잖아 아 야 내가 내가 언제 그랬니 자 그럼 공정하게 투표로 결정할까요 그럼 잠깐 제가 투표 들어가기 전에 사전활동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좀 받으시고요 뭐예요? 뭐예요?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신다면 저 허정보 한 달에 한 번씩 일당을 무료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찬성 찬성 이야 사는율 매우 자본주의적이네요 아유 봄 또 아닌데 때아닌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래저래 호랩이 내만 외롭네 누군지 좀 컸다 아유 아유 좋을 때죠 쳐다 안 봐도 꿀 떨어질 때인데 그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이 두 눈으로 봤구먼 아이 나이도 있는데 뭘 또 그렇게 숨기고들 그래 아이 아 진짜 아니라니까 왜 자꾸 이런 진짜 아유 아유 오씨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방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참 아니 저기 사랑이 무슨 죄라고 저렇게까지 발끈하고 참말로 아우 놀래라 하시 아니 왜 장씨 아저씨하고 권사부님이 발끈하고 그러세요? 엄마 따봉이형 몰라?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썸 타는 거잖아 진짜